얘 뭐야? 우와 뭐야 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탄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성공하기 오케이 소리 안 끌어도 상관없어 이거 쓰리 투 원 공기 라이스 이겼다 자 출발하세요 이거 레전드다 저 노래 한 번 부르면서 편하게 읽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밖에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숨바꼭질 하하하하 화이영 화이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왔는데 야 설마 온다고 이걸? 야 잠깐 오는데? 미쳤는데? 애들 오는데? 꼬맹님 어서오세요 야 왔 지랄 이걸로 온다고? 야 설마 설마 말도 안 돼 에이 샘아 존보는 승리하리라 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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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보는 승리 아 지랄 말도 안 돼 애기 왔다고 아 지랄 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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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하리라 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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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아멘 빠지!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라! 도망가마아앍~~ 도망가마아앍~~ 도망쳐ㄹ 쟤는 다 훔치고 있어 우와 쟤는 다 훔치고 있어 도망쳐요!!! 구멍 맞추면 좋네 이거 구멍 맞추면 좋네 이거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도망쳐으아아아악 종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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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정 버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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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9,60!!! 갓슥!! 슬리, 감사합니다 세큐!!! 와 이겨뻔!!! 아 진짜 질뻔했네 이거 와 인정형들 9분까지에요 와 진짜 개 긴장됐다 어 가는거 궁금하다 공 보여줄께 다른거 보여줄께 이거 유튜브 있는데? 근데 애들 뭉쳐서 올라가더라 또 뭉쳐도 되고 뭐 뭉쳐도 되고 유튜브에 있어야 유튜브에 거부전으로 해갖고 해야되요 처음에 날라갔어 아 유튜브에 넘어왔다고 타락한 종이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성공 길였죠 아 저 해코 인물이다 진짜 개 레전드 아 이렇게 또 유아각을 뽑네 와 대박이다 진짜 역시 긴트칸이다 네 유튜브에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 타락한 님도 아시죠? 유튜브에서 보셨죠? 호호우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케이 설마 오나 했어 진짜 설마 오나 나 저 밑에까지 내려갈랬는데 저 밑에는 가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거 저거는 가지나 안 가지나 모르겠어 구질했죠? 와... 아니 근데 오는 애도 대박이다 이거를 진짜 오는 애 한번 볼게요 이거 이러고 내가 여기서 자리 잡았죠 여기 아까 딱 자리 잡았어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2분 안에 해야돼서 빨간색 왔지 얘가 아 다무기 얘가 왔어 아 얘 레전드 근데 얘네들은 형들 굳이 이거 안해도 돼 이거 안해도 돼 얘네들이 지금 뭉쳐서 올라온거에요 내가 봤을 때 뭉쳤어 얘들 뭉쳐갖고 올라와도 돼 막말로 뭉쳐갖고 올라왔네 얘네 사람수로 뭉쳐갖고 했네 뭉쳐갖고 와아 대박이다 진짜 단합으로 근데 머리 잘 썼다 이거는 하긴 뭉쳐갖고 오면 되구나 똑똑하네 대박이다 진짜 와 이렇게 하고 올라올 생각을 하냐 음 대박이다 와아 그것도 그것도 1분 3초 많이 올라왔네 여기 근데 내가 밑에서 잘 버텼다 이거 뭉치는 건 가능해요 빠져라잇! 안빠졌네 런닝맨 컨텐츠 끊시냐고요? 일단 기다려봐요 자 이거부터 좀 봅시다 리플레이 리플레이 좀 봅시다 일단 얘 어디가냐? 저기요 저기요 어디가세요? 저기요! 이킬 못찾고 있네 어디가세요? 얘 어디가냐? 얘 왜 메타모 하고 있냐 갑자기 혼자서 아니 얘 얘 왜 혼자서 메타모 하고 있어? 뭐야 아니 그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세요 뭐야 이렇게도 하죠? 뭐야 뭐야 야 얘 얘 존나 신기하게 왔는데? 얘 뭐야? 우와 뭐야 얘 뭐야 이거 존나 신기하게 와 야 개 신기해 이게 뭐야 이걸 이렇게 간다고? 나 이건 처음 알았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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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부스터가 부스터가 부스터 쓰면 속도 느려지는 차인가?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서 2m 떨어지고 2m 떨어지고 밀가루 와 대박이네 이렇게 올생각을 하다니 아 좀있게 떨어지면 되니까 똑똑하다 좀비 때 떨어지면 되거든 맞지 아 대박이다 얘도 이야 머리 잘 썼다 이거 와 얘 부서를 부서를 아 부서를 못쓰는 이유가 있어 얘 부서만 썼으면 내가 졌다 이거 어 아 근데 쓰는데 폭포 느려진 차 아니네 부서 쓰는데 미니바이크구나 아 부서 쓰네 빠질까봐 부서 안쓴거구나 근데 이거 진짜 잘 버텼다 맞지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진짜 7분까지 버텼어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아 시의회는 중부하고 있냐 무슨 얘 기다리고 있어 무슨 존버 겨우진다니까 와 존버 정신 보소 리플레이 봐야돼 근데 터치됐나 안됐나 그럼 안되실거에요 와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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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요기 터치될 뻔했어 진짜 아 아 아 하하하하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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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안 discipline 안 비벼면 안 비벼면 안 magn Deaf 57초 55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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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7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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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5초 5초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